제 2대 리버풀 백작 로버트 뱅크스 젠킨슨은 영국의 정치인이자 1801년 아일랜드와 연맹한 후 최장기 임기를 지낸 영국의 수상이다. 1812년 수상이 되었을 때 그는 42세였으며 그의 후임자들 중에서도 가장 젊은 나이였다. 1812년 수상으로 리버풀 경은 명령에 복종하도록 하는 억압적인 조치로 유명했지만 이는 나폴레옹 전쟁 이후 급진적 불안한 시기에 전국을 이끌기 위한 것이다. 수상으로서 그의 임기 동안에 발발한 중요한 사건들로는 미영전쟁과 더불어 제6차, 7차 대프랑 동맹, 비엔나 회의에서의 나폴레옹 전쟁 종결, 공물법, 피털루 학살, 삼위일체법, 가톨릭교도 해방령 등이 있었다. 영국왕 조지 3세의 고문이었던 초대 리버풀 백작 찰스 젠킨슨과 첫 번째 아내로 인도계의 피를 가진 아멜리아 와츠의 아들로 런던에서 태어났다. 웨스트 민스터에 있는 세인트 마가렛 교회에서 세례를 받았다. 서리주 공립학교 차터하우스 스쿨에서 공부했고 옥스퍼드 크라이스트 처치를 졸업했다. 1790년에 서식스 주 라이 선거구에 선출된 서민원 의원으로 의회 들어간다. 1796년에 아버지의 신분의 종속 칭호 하쿠스베리 남작으로 귀족원에 소집된 귀족원 의원이 된다. 1801년에 헨리 아딩톤 아래에서 외무부 장관으로 입각하였고 암히행 조약을 협상했다. 윌리엄 피트의 마지막 내각에서는 내무부 장관을 맡았다. 휘그당의 초대 글란빌 남작 윌리엄 글란빌이 퇴진하고 제3대 포틀랜드 공작 윌리엄 카벤디쉬는 벤틴쿠가 총리가 되면서 내무부 장관에 재임명되었다. 1808년에 아버지의 백작위를 상속하게 된다. 1809년 퍼시벌 내각에서 육군 식민지 장관에 취임하였다. 스펜서 퍼시벌 총리가 암살되면서 내각을 물려받게 된다. 정권의 전반은 나폴레옹 전쟁과 미국과의 전쟁과 이후 처리에 바빴고 후반기는 동방문제에 흔들렸다. 1827년 2월에 뇌졸중으로 쓰러져 총리를 사임하였고 1828년에 사망했다. 1799년 추밀원 고문관에 임명되었으며 1814년에 가터 훈장을 받았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